Q. 승부한, 승부한, 승부한 머리도 안 닿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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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오! 너무 좋아요! 뮤직 큐! Let's go! 세븐틴의 1위 세레머니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구요 다음 무대 최초 최애 해볼까요? 멤버들과 열심히 상행했는데 만약에 2위 할 수 있으면 무대에서 좋네요. 그래서 고사드립니다.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손오공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손오공의 가장 큰 매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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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네, 혜연아! 네, 혜연아! 내가 가장 큰 매력이 요 삼촌! 자 회 요 우와 잘한다 잘했어 아 이거는 뭐 이거 뭐 내가stes것한테 ㅜㅜㅜㅜㅜㅜㅜㅜ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